한글자막 by 김현아 헐리우드 스타들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여를 호소하며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. 국내외 소셜미디어들은 국제 구호단체와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소셜기부까지 동원해 네팔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네팔 지진 발생 후 소셜미디어는 실종자 확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국경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온정의 손길이 네팔의 빠른 복구와 안전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.